안녕하세요. 라운드사운드 원테이크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나인드리머 밴드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인드리머라는 밴드 이름 누가 지으셨나요? 저희가 꿈이라는 드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소설 구운몽에서부터 시작해서 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그냥 어감상 편하게 나인드리머 이렇게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아 네 저는 나인드리머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김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래 외에 잡컷들을 하는 서요한입니다. 이번에 드림어스 드림이라는 앨범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앨범 소개하고 또 밴드가 추구하는 음악도 좀 궁금해서요. 이번에 저희가 낸 앨범은 드림어스 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직역하면 알 수 있듯이 꿈꾸는 자들의 꿈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게 이거는 꿈이었으면 좋겠다. 좀 상처나 아픔 같은 게 많이 담겨져 있는 앨범이에요. 시샤라는 곡, 그 다음 투데이, 그 다음 소니, 마지막으로 일렉트라 이렇게 네 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투데이라고 하는 곡이 타이틀 곡입니다. 오늘 들으실 투데이랑 소니라는 곡은 이제 편곡에 제가 참여를 해서 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베이스의 묵직함과 일렉트로닉 같은 그런 사운드들을 좋아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플레이를 하진 않았지만 시샤라는 곡하고 일렉트라라는 곡은 제가 편곡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뮤지션이 참여해서 연주도 꼭 저희 둘만의 색깔로만 곡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뮤지션들하고도 함께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도와주신 모든 세션분들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시샤는 우리 건반에 안소현님이 참여해 주셨고 일렉트라는 강민근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테이크 라이브로 이렇게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오늘 해보셨을 때 어땠는지 경험을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이런 경험 처음이고 사실 그냥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우선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연주할 수도 없고 공연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라운드 사운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음악가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고요. 또 여기 있는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들이 좀 많아서 즐겁게 그리고 좀 귀가 이렇게 좋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오늘 원테이크 라이브뿐만이 아니라 사실 라이브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오랜만인데 한 6년, 7년 만인데 저희가 팀을 만든지는 좀 됐고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겹쳐서 라이브를 할 일이 없었는데 너무 오랜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시설이나 장비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라이브 한 것도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스튜디오를 체험해 볼 수 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